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해농장 설가채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김제의 13,000평의 참두릅나무와 왕벚꽃나무를 지금 식재를 한 농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황토밭의 야산에 참두릅나무요. 참두릅나무와 지금 여러분들 한참 뜨고 있는 왕벚꽃나무 그러니까 왕벚꽃나무를 약 13,000평에 이렇게 1300주에서 1500주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이게 몇년 자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루수나 정원에 지금 이렇게 왕벚꽃나무로 이렇게 가루수로 식재하면 아주 좋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땅도 좋고 땅도 좋고 만경평야 김제에 이렇게 지금 왕벚꽃나무를 지금 이렇게 심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농촌에 지금 여러가지 호두나무 왕사과 왕대추 또 이렇게 왕밤 만적이라는 왕밤이 있습니다. 왕밤이 있는데 이렇게 소득사업을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은 왕벚꽃나무가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게 13,000평입니다. 13,000평에 이렇게 왕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정말 조실성, 외성호두를 심었으면 더 좋았을 뻔 알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좀 알았으면 제가 아는 지인인데 컨설팅을 해주었을 텐데 또 이렇게 쉽게 하고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광주에 배달을 갔다 왔습니다. 배달을 갔다 왔고 있다 오후에 이 동영상을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왕벚꽃나무 농장에서 김대에서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썰까치